늦게 주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야 그치? 어휴! 와 김치찌개랑 먹는구나! 나 진짜 나한테 또 고마워 해줬으면 좋겠어! 와 김치찌개 맛있다! 오!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! 와 달걀말이 짱이다! 이거 밥차야! 그래? 아닌데? 아니 왜 밥차 아니야? 야 그래도 겁나냐? 그래도 겁나냐? 밥차라 그러면 겁나 어디? 근데 나를 비롯해서 생각해보니까 석진이 형한테 따뜻한 말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괜찮아 어짜피 인생 외길이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저기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석진이 형한테 칭찬 한 것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아 나 싫어 그런 돈정 싫어 아 나 싫어 그런 돈정 싫어 돈정이 아니고 아주 돈 자에요? 동정 나 동정 싫어 아 근데 석진이 형은 예나 지구나나 변함이 없어 석진이 형이 예전에 신인 때인데 나한테 진짜 열받아가지고 내가 아주 깐죽 되니까 나한테 진짜 형이 딱 욕 한 번 했어 뭐라 그랬지? 너희 X놈 새끼 내가 너 다시 남봐, 이 X끼야! 너희 X놈 새끼 내가 너 다시 남봐, 이 X끼야! 혁진이 형이! 놀려서 장난쳐서 이제 그만 왔으면 진짜 울면 어떡해? 아니, 진짜 울지는 않아. 난 눈물이 없어, 진짜. 나 옛날에 종국이랑 양파야 눈을 갖다 대는데도 안 나오거든. 눈물 나게 해줄 거야. 눈물 나게 해줄 거야. 눈물을 할 수 있지. 그러니까 혁진이 형이 안 맞으려고 막 울면 진짜.